자 오늘 며칠인가요? 정확하게 적어보자면 6월 28일 6월 28일 현재 12시 46분 딱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이죠 수요일 수요일 자 보시면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6월 28일 수요일 이제 6월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와 관련해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어제 라이브 밤에 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켰습니다. 장중에 라이브를 켰고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양복 나왔는데 어떡하냐 어제는 은봉 나왔는데 어떡하냐 이거 1일 단위로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 방송 1일 방송 늘 라디오 듣는 것처럼 좀 시청을 해주시고 지금 이제 한 분 한 분씩 오고 있는데 어때요? 아 들어오시면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구독하셨으면은 어때요? 좋아요 한번 받고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시청류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좋을 내용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좋아요 취소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어때요? 영상 딱 들어오셨으면은 구독 안하셨으면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부터 받고 시작합니다. 좋아요부터 받고. 아 위에 띄어 나왔잖아요. 제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제가 올려놨잖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우선은 선구독 및 선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좀 채팅 좀 많이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어때요?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셔야 라이브 방송에 힘이 나죠. 여러 가지 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가 갖고 있는데 팔아야 되냐? 아니면 춤이 해야 되냐? 아니면 언제 들어가냐? 이런 것들 많이 많이 좀 확인해주셔라. 오늘 양복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음복 나올 때 못 썼다. 이런 부분들 다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시청요. 후감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놓을게요. 자, 지금 라이브 방송 입장하신 분들 선구독, 선좋아요, 후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라이브 방송 입장하신 분들 선구독, 선좋아요, 후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제가 알찬 내용으로 좀 풀어드리죠. 확실하게. 자, 오늘 6월 28일 수요일 12시 49분입니다. 6월 28일 수요일. 제가 어제 뭐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어제 6월 27일 밤에 라이브 방송했죠? 이거 보셨나요? 이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수익마칩TV에 주식 라이브, 카나리아 바이오, N증권창고로 세력자금 들어왔다. 이거 적어놨잖아요, 이거. 이거 다 보셨나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조회수는 얼마 정도 나왔나? 2200 정도 나왔는데 스트리밍 시간 14시간 전. 14시간 전. 제가 이때 뭐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때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 23000부터. 23000부터. 21000. 분할 타점이다. 그 첫 번째 근거로 상승파동에. 자, 어제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여기 적어놨잖아요, 적어놨잖아요. 23000에서 21000. 분할 타점 들어왔다. 쫄지 마라. 왜 여기가 분할 타점이고 매수 타점인 이유에 대해서 한 6가지 이야기했어요, 어제. 안 보신 분들 좀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수익마칩 채널에 이거 23, 14시간 전에 제가 올렸습니다. 어제 잠자기 전에 라이브 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보셔야 돼요. 이때 제가 뭐라고 드렸냐, 이 방송에서. 23000에서 21000 사이가 매수 타점이고 그 근거들을 제가 1시간 동안 떠들었어요. 1시간. 57분, 52초 떠들었네요. 피를 토해가면서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왜 그런지. 제 근거에 대해서. 어때요, 지금? 지금 주가. 이렇게 나왔죠. 오늘 한번 봐볼까요? 오늘 시가가 22800원. 제가 23000부터 분할 면에서 타점이다. 라고 하면서 저라면 1차. 5%는 23000원. 다시 5%는 얼마예요? 20000. 그리고 중장기 관점이라면 15000에 10%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까지 이야기 드렸죠. 이거 제가 57분 동안 어제 이거 설명만 했어요. 그러면서 세종 메디칼 차트도 물어보셔서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왜 이 구간에서 보압하거나 그 다음에 지지매물대가 나오는지. 그리고 외인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 어제 57분 영상. 그거 시간 금방 갑니다. 돈 벌러 오셨잖아요. 돈 벌러 오셨고. 어때요? 오늘 장중에 시가가 22800원이니까 제가 23000원 얘기 드렸잖아요. 어제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 이렇게 적어드렸잖아요. 대놓고. 대놓고 23000라인에서 21000라인. 적어드렸고 그 타점 들어왔죠. 그 타점에서 호가 몇 개 밀렸어요? 한 4, 5개 밀렸네요. 거의 뭐 1%도 안 되게 밀렸다가 어때요? 샀다면 마이너스 뭐 0.5%나 됐겠네. 이랬다가 어때요? 장중에 11.79 1차 VR까지 갔네요. 네. 10% 깔끔하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 어제 방송 보시고 매수하셨던 분들. 아 오늘 시가도 지금 23000 밑이였어요. 22800원인가? 그리고 22750원이 저가. 다 들어왔죠? 충분히 들어왔죠? 그 다음에 장중에 마라 올렸습니다. 11%까지. 제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긴 천하제일 단타 구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천하제일 단타 구간이 똑같이 나올 것이다. 여기가. 그래서 얘 봉이 지금 1봉으로 14개 나왔으니까 최소 14개는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대등의 법칙이에요. 박스 구간을 이렇게 만들면 내려왔을 때도 똑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 밑바닥. 헤드앤숄더 패턴. 밑바닥 지금 어때요? 지지테스트 하고 있는 거죠. 224일선하고 348일선. 아 오늘 그렇다면 매수하셨던 분들 댓글이나 댓글로 1이나 그 다음에 채팅창에 1 남겨주세요. 1 남겨주시면 이거 사셨던 분들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드릴게요. 자 샀다. 어제 영상 보고 2만 3천원에 샀다. 나중에 보시더라도 댓글 1 그리고 채팅창에 숫자 1 이거요. 제가 이거 만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1차 VIA에서 밀렸잖아요. 이거 반절 파세요. 반절 파세요. 내가 천주 담았으면 500주 파세요. 제가 이때도 똑같이 이야기 드렸어요. 여기 터치하고 어때요?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날 올라갔어요. 모건 스탠리가 매집한 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500주 팔라 그랬어요. 500주. 반절 파시라. 그리고 제 티 받아들이면 1차 VIA 돌파 후에 플러스 10%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바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2차까지 확 슈팅이 나요. 근데 지금 뭐예요? 몇 퍼센트야? 5.9까지 밀렸죠? 11%까지 갔다가 그러면 오늘은 나가리예요. 오늘은 나가리예요. 나가리니까 이거 제가 어제 알려드린 2만 3천 타점 매수하신 분들 긴급 라이브로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죠. 어제 14시간 전에 조회수 2,200명 보셨네요. 2,200명 보신 분 14시간 전에 보신 분 이거 주식 라이브한 거 57분 동안 떠든 거 이거 적어드렸잖아요. 여기다가 화면에다 적어드렸어요. 화면에다가 그래서 매수하셨던 분들 1차 1차 매도하셔야 된다. 왜냐? 박스 구간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거 똑같이 만들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래량 없을 때는 크게 의미 없어요. 크게 의미 없으니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10% 터지는 것들 있잖아요. 네. 단타 구간입니다. 제가 썸네일에 박아놨을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천하제일 단타 구간이에요. 지금이 네. 그래서 10% 이상 올라왔고 와 2차 부의하이 가나 하시는 분들 어때요? 쭉 밀리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 고민이시잖아요. 어? 스윙 맛집 TV에서 사라 그랬는데 어? 진짜 샀더니 올라갔네? 한 주밖에 안 사봤는데 테스트로 어떻게 해야 하지? 네. 반절 올래시 프로 때 1차 부의하 때 파는 거예요. 거래량이 안 터졌잖아요.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거는 결국 이 박스 똑같이 만든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와! 이제부터 올라가나가 아니라 요렇게 이렇게 박스 만드는 거 단타 치시면 됩니다. 대놓고 알려드려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그 제가 어제 얘기한 어제가 며칠이죠? 헷갈리네. 어제 27일 밤 라이브 방송 때 모든 썰을 거의 다 풀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 1차적으로 어때요? 여기 똑같이 14일 14개 만든다. 지금 8개째다. 기다려라. 그래서 단타 구간이다. 내리면 사고 분할로 올라가면 분할로 팔고 요렇게 똑같이 나올 거다. 이게 대등의 법칙. 헤드앤숄더. 그리고 지금 구간은 뭐다? 1년선이 224일선 448일선에 중요 매물대에 왔고 중요 지지 라인에 왔다. 이 구간은 어떻다? 기존에 이런 식으로 계속 못 뚫었던 구간이다. 지지받고 지지받고 올라가죠. 여기 지지 못하니까 내렸다가 뚫리니까 올라오더라도 저항이에요. 계속적으로. 뚫어내니까 어때요? 이 구간 뚫어내니까 어때요? 결국은. 또 지지받잖아요.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털려가면서 이렇게 거대 은봉으로 내리지 않는 이상 이 매물대는요. 한 방에 못 뚫어내요. 너무나도 많은 물량들이 쌓여있는 구간이에요. 224일선과 448일선. 그리고 상승 파동의 0.618 피보나치 조정이다. 보통 파동은 0.5에서 0.618 조정 바꿔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패턴상 어때요? 네. 이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역헤드 앤 숄더 대가리 어깨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거 뭐예요? 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숄더 대가리 어깨 어깨 여기 라인 깨지면 하락 그리고 다시 대가리 어깨 어깨 역헤드 앤 숄더 여기 돌파하면 날아가기 네.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박그릇 패턴 나오면서 축제 돌리고 매물 때 이렇게 지지한 거 그러면서 224일선하고 448일선을 돌파하는 거리락이 나오는 이 타점 이게 강한 타점이다. 힘이 있는 타점이에요. 그 이후에 어때요? 돌파하고 지지했죠. 다시 지지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는 분할 매수하면 어때요?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하락 추세여도 기술적 반등으로 걸리는 구간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 차트상 정거장이라고 얘기해요. 다들 버스 타보셨죠? 버스 중간중간 정거장 갈 길은 가는데 버스 노선이 A부터 B예요. 차트로 따지면 이게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그래도 버스가 정거장은 들리죠? 정거장은 들린단 말이에요. 정거장은 네 그래서 어때요? 지금 정거장이다. 그래서 23,000라인에서 21,000라인 분할 매수 타점이고 그 다음에 위로 5에서 10% 이상 나오면 돈 나로 단차 치셔라. 이걸 뭐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 즉자내기라고 했습니다. 즉자내기 매물대 보세요. 매물대 매물대 요 구간이 지금 촘촘하게 박혀있습니다. 요 매물대요. 요 매물대 그리고 어때요? 어제랑 똑같이 전체적으로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개인들 물량들 키움증권 물량들 대량 손절 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땡큐입니다. 땡큐. 외국인의 현재 비중 계속적으로 주가보다 아래였죠. 주가보다 그러면 하락이란 얘기예요. 근데 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올라왔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요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의미 있는 첫 비중 JP모건이 어제 14시 거의 40분에 거의 15만 주 선졌어요. 근데 장래에서 어때요? 16만 5천 주 매집했어요. 결국 마이너스 8% 싸게 사면서 물량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매물대 매수 순거래날이 나왔던 이 매물대 촘촘합니다. 그러면서 외인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어때요? 여기에서 분할 매수할 확실한 근거가 많죠. 손익비가 좋다라고 표현해요. 사실 손절가 여기 잡고 여기서 모아가지고 1차 목표가 여기 갭자리 보이시죠? 어제 제가 이야기한 거 자 여기 여기 어딨냐 여기 있다 여기 요 갭자리 기존에 제가 어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갭자리는 1차 목표가를 설정한 이유가 이겁니다. 기존에 이런 식으로 갭파락이 나왔죠. 그리고 어떤 분이 여기서 제가 거래량 터지니까 이거 올라가겠네요. 이 넥라인 뚫고 보수적으로 본다면 2만 라인에서 2만 5천 라인 보세요. 그냥 좀 성의없게 대답했거든요. 그럼 어디로 목표가를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갭자리까지 한번 보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오르고 갭자리까지 안 오고 내리니까 엄청 쌍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안 봤거든요. 이러고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다시 댓글로 물어봤어요. 어 저 그때 팔았는데 더 올라가겠죠? 아니요. 여기 갭자리 있잖아요. 요 갭자리 메꾸는 생각하세요. 그 말에 하니까 안 듣고 이 근처에 사셨나봐요. 4만 원대에. 그래서 현재 물려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 목표가를 얼마나 둘까? 1차 목표가를 그랬을 때 저는 여기 있잖아요. 갭자리 요 갭자리 요 갭자리 보셔라. 3만 3천 자리 2만 1천 라인 2만 3천에서 2만 1천 라인 분할 매수 타점에다가 1차 목표가 여기로 두셔라.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 이게 종가로 올라탄다. 라고 한다면 기존에 매물때였던 이 빅라운드 매매 4만 라인 때 2차로 두시면 된다. 이렇게 분할 타점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근거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뭐냐? 현재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예요? 2평 1호 224선 448선 정말 피보나치 0.618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기존 매물때 매물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급상 외인 비중이 늘어나는 시그널 이러한 부분들 매집 정황 그리고 외인들의 보유 비중의 증가 매물때 도착 그 다음에 뭐예요? 주요 핵심 지지 매물때에 도착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없을 때 이럴 때 보통 똑같이 이렇게 박스 구간을 똑같이 만든다. 헤드에 숄더 패턴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패턴을 만드냐? 한 방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때요? 배가리 어깨 어깨 넥라인 여기서 거래량 터져야 쭉 올라갑니다. 여기도 똑같죠? 제가 예상하는 패턴 네 1파 2파 3파 4파 조정 이후에 5파 그러면 이 대파동에 다시 5파 타동 카운팅이 딱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목표가 얼마나 잡냐고요? 갭자리 1차 3만 3천 그냥 찍어드립니다. 찍어드려 대충 요기요가 아니에요. 2차 빅라운드 4만 요기 매물대에요. 넥라인 매물대 그 다음에 어때요? 3차 3차는 뭐냐면요. 2차까지 얘기해두고 3차는 기존의 고가가 5만 2천 100원이었잖아요. 이걸 단 1호가라도 돌파하는 5만 2천 200원에 추경매수 걸어두세요. 그러면 어때요? 1 2 3 4 5파 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3파 고점 곱하기 1.618 최소 얼마에요? 계산기 5파동에 고점을 뚫는다. 3파의 고점을 뚫는다. 그러면은 5파동의 최소 목표가 3파의 고점 5만 2천 100원 곱하기 1.618 8만 4천 200원 됐죠? 깔끔하죠? 1차 2차 그리고 3파 고점 여기 넘기면 5만 2천 200원에 비싸게 사더라도 어때요? 비싸다고 느낄 수 있죠? 하더라도 여기 목표가 보이면 됩니다. 3차 제 관점입니다. 그리고 왜 여기서 사야 되는지 여기서 반대가 나올 수 밖에 없는지 제가 가스라이팅 시키듯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매물대 외인 수급의 증가 세번째 224선과 448선의 매물대 네번째 뭐에요? 상승분의 조정값 그리고 기존에 저항을 받고 뚫어냈던 매물대입니다. 패턴상 패드 앤 숄더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어제도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오늘 플러스 10% 이상 이거 홀딩 합니까? 아니요. 단타 하세요. 단타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분할로 사고 분할로 팔고 왜냐? 이거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대등의 법칙 이지랄 할 겁니다. 여기도 이지랄 할 거고 됐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나리아 바이오 어 샀는데 올랐어요 좋아할 것도 아니고 반절 팔아라 반절 팔아라 반절이 얼마에요? 내가 천주 샀으면 천주 샀으면 제가 23,000원에 사라고 했으니까 23,000원에 살아서 플러스 5에서 10% 분할매도 하고 천주에서 500주 팔고 500주 남겨두세요. 또 내리면 또 분할로 담으세요. 이걸로 제가 뭐라고 한다? 수익의 집자기 어느 구간에서 한다? 박스 구간에서 한다. 박스 구간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구간 똑같이 나오는 대등의 법칙 됐죠? 손익비가 좋은 자리잖아요. 리스크가 100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을 보상에 대한 상승폭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1차, 2차, 3차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500정도 되면 1대5의 손익비는 개꿀인 겁니다. 이거 리스크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손익비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드리면 손익비라는 게 뭐냐 많이 들어봤는데 사례를 들어줄게요. 자 구인공구가 올라왔어요. 제가 건물 고층 빌딩 알바 관련해서 구인공구를 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비가 집에서 백수 노는데 돈이 너무 필요해. 근데 구인공구를 봤어. 하루 일당 10만원 4시간 48층 롯데타워 유리창 닦아야 된대요. 이거 오 개꿀 10만원 하고 사겠어요? 일만 하면 10만원 받을 확률은 거의 100%야. 돈이 필요한데. 근데 선뜻 할까요?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혹시 모를 죽음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10만원과 내 죽음 0.001%의 죽을 확률과 10만원에 대한 거의 100%의 보상 이렇게 생겼어도 안 해요. 이를 결국 뭐냐면 리스크가 작은 상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배민 라이더들 많이 생겼잖아요. 배달하는 내 리스크는 뭐냐면 큰 돈 투자하지 않고 걸어도 되고 자전거 타도 되고 오토바이 없어도 되는데 이거 한 건 배달하면 4,000원에서 5,000원 받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리스크는 적고 투자 비용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받을 보상은 작지만 확실하니까. 이 보상이 내가 생각보다 야 배달하는데 8,000원씩 줄게 건다. 어때요? 어? 해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토닉비가 좋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1위라면 최소 내가 받을 이 리스크 비중에서 느낌상 리스크가 1위라면 이 정도 대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어때요? 2위를 하는 거예요. 차트도 똑같아요. 손절가는 내가 여기서 분할로 하면 한 5% 잡아도 돼. 하지만 먹으면 여기서 반응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니까 먹으면 30%를 먹어. 5% 손절 잡고 30% 먹을 수 있는 자리. 들어가볼면 한 거세요. 안 들어간 병신 아니에요. 투자자로서. 이런 걸 손익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투자에서 왜 손익비가 중요하냐. 자, 우린 지금까지 잘 벌기도 했어요. 5%도 먹어봤고 10%도 먹었고 상한가도 먹어봤어요. 근데 이 돈을 왜 못 지켰냐. 이렇게 먹어갖고 수익률이 100% 낮다고 쳐요. 근데 한 번 쳐물리면 어때요? 몰빵했던 거 50%씩 떨어지면 다 나가린 거예요. 결국 뭐예요? 승률은 좋아. 10번 중에 9번 입전했어. 근데 그 한 번에 손익비가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잃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해. 사업을 하는데 매출은 많아. 근데 뒤에서 까보니까 남는 돈이 마이너스네. 어떤 경우예요? 매출이 10억이에요. 인건비가 3억이에요. 그다음에 재료비가 6억이에요. 공과금이 2억이에요. 10억 매출이 있지만 결국 뒤에서는 마이너스였다. 이건 뭘 잘못한 거예요? 10억이라는 이 캐파 자체의 승률은 좋아요. 많이 팔았잖아요. 여러 번. 근데 손익비가 개거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면 매출은 많은데 망하거나 당장 매출 있는 회사에서 적지 않으면 사람부터 자르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빨빨리 고정비 없앨 수 있는 게 사람이니까. 쉽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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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주세요. 질문 좀 오늘 올랐는데 2만 3천 타점 잡아드리고 올랐는데 궁금한 거 없어요? 살아야 돼요?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까지 볼까요? 다른 종목은 뭐 있어요? 이런 것들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질문이 없으면 영상을 조기 종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이렇게 구독자 종목 분석 신청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댓글에다가 다 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최소한 질문을 하더라도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이나 몇 주 들어갔는지 이거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적어서 분석이라고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건 따로 분석해드려서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에는 다른 종목 요청하면 제가 따로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독자 종목 분석 신청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내주셔야 저도 성의있게 대답해준다. 아셨죠? 그리고 요거 알뜰폰으로 3300원짜리 해놔가지고 전화는 안 받아요. 문자만 수신용으로 제가 개통해놨습니다. 알뜰폰으로 3300원 그래서 문자만 받는다. 최소한의 성입니다. 요게 그래야 저도 분석할 맛이 난다. 그리고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 뭐 네이처셀 바이오주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구요. 요런 것도 방송에서 해드릴텐데 메인은 또 카나리아 바이오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 대응분석이나 그 다음에 뭐 수다떨뿐 종목상담 분석 타점 요런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옛날에도 많이 닫아드렸는데 너무 디테일해져요. 말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차트 구간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수다떨 수 있는 방도 하나 오픈해놔서 여러분들끼리 얘기도 좀 하고 궁금한거 물어보시고 이러라고 제가 열어놨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참여 종목분석은 분석 이렇게 좀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문자가 하루에 400개에서 600개 들어오니까 이 확실한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건 좀 구분해달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 구간 갖고 계신 분들은 최소 다음주까지는 오르면 분할 매도 떨어지면 분할 매수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고요. 솔루션 두 번째 차옷 패턴 이 구간 한 방에 깨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매도 은봉이 나와야 뚫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뚫렸다고 편해요. 그게 아닌 이상은 내렸다가도 올린다. 그러니까 분할로만 대응하라. 그렇다면 패턴상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내렸다가 찍었다가 삐죽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분할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진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력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 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전략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률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섰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율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 7623 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조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컨텐츠를 제작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시원하게 구독자 선물 챙겨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선물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가 기존에 이런 식으로 매매기법에 대해서 핵심 자료들 정리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책으로 판매 중이고요. 이 부분을 위로인데도 불구하고 구독자 분들에게는 무료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나눔하려고 합니다. 단 어때요? 구독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하시고 나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발송을 해드릴 텐데요. 어떤 자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자책입니다. 대략적으로 이게 240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게 202페이지 이게 230페이지 정도. 대략적으로 200페이지가 각각 넘고요. 다 합치면 600페이지가 넘는 핵심적인 매매의 공부 방법 방법과 매매기법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핵심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놨고요. 실제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분들에게 그리고 구독하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신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보면요. 이렇게 모 사이트에서 모 사이트에서 K사이트죠. 이런 식으로 판매가 현재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돼있냐. 제가 그 전자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구매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이야기 드렸고 저도 이렇게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분 그 다음에 정말 계속적으로 손실이 나는 분 그리고 매매기준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필요하실 거다 라고 강조드렸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핵심적인 주요 정책들 그리고 개념들 그리고 매매 기법까지 다 총망라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매매를 위한 주요 팁을 정리하고 차트 구간으로 주요 핵심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추가적으로요. 보시면 이렇게 구매해 주신 분들 유료로 구매해 주신 분들이죠. 이분들한테는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매했던 구매 후기 평들입니다. 기초적인 부분부터 그 다음에 양까지 양과지를 다 잡았다 이런 부분들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자료들 과감하게 구독자 이벤트로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010-7623-3169번 여기로 문자 신청이라고 간단하게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나눔 하고 있다는 사실 강조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독자분들 이벤트 할까요? 저는 채널 성장의 목적이고요. 같이 성장하는 그런 매매자로서 서로 도움받고 여러분들은 수익과 공부해나가고 저는 채널 성장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죠. 윈윈 전략 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정말 제대로 공부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내 취합에서 일괄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신청 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만 구독자 이벤트까지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파트 야 부 Group 훅 이욕